소스윗한 예블리님들 하이 오늘은 정형외과 진료할 때 주로 쓰이는 약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차팅할 때 슬개골탈구 3기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MPLG3 이렇게 쓰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MPL이라고 하면 메디알 파텔라 럭세이션 내측 슬개골탈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PL이면 안쪽으로 빠진다 LPL은 바깥쪽으로 빠진다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는 병원들마다 하는 말도 달랐어요 어떤 병에서는 파텔라가 있다 파텔라가 있다 어떤 병에서는 슬개골이 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MPL, LPL 두 번째는 십자인대예요 십자인대는 이제 이전에는 십자인대 단열이라고 했는데 사람에서는 지금도 십자인대 단열이라고 하죠 그게 표준이죠 부분 단열이다 완전 단열이다 그런데 강아지는 십자인대 질환이라 그래요 십자인대 단열이라는 표현은 이제 잘 안 써요 십자인대 질환 그래서 크레니알 크루셋 리가멘트 디지즈 CCLD 그래서 강아지 십자인대 질환은 CCLD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CHD예요 CHD는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모르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예브리님들 다 모르시겠죠? CANINE CANINE이 강아지라는 뜻이고요 힙 디스플라시아 힙은 뭘까요? 힙 엉덩이 그렇죠 디스플라시아 그리고 이건 뜻은 이상하게 형성됐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형성됐다 그러면 힙 디스플라시아 그래서 CHD는 고관절 이영성증을 말해요 그래서 고관절 이영성증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CHD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구글에 검색하기 편하죠 구글에 어떻게 검색을... 물론 한국말로 검색해도 여러 정보가 나오긴 하지만 구글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구글에 영어로 힙 디스플라시아의 치료, 예후 뭐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구글은 정말 카테고리를 잘 나눠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CHD는 고관절 이영성증 우리나라에서는 포매나 아니면 중대형견에 주로 많죠 오늘은 야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멋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하루 보내세요 epilepsy은 ksi